네 수고하셨습니다 ечakin 힘드시죠 하나마디 있겠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어딨어. 기상 일기예보에서 어젠가 그젠가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. 황사랑 미세먼지가 역대 최악이다. 그러므로 야외에서 유산소 운동은 절대 그 맛이고요. 자사령입니다. 라는 얘기까지 했는데. 상상 많이 마셨는데요? 12시간 유산소를 하고 있는 거죠. 지금 속이 노래요. 하이크! 하이크! 아 인마! 야 인마! 저 ㅆㄱㄴ 이 시간! 빠아! 빠아! 발로 빠아! 에이 샷!